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2024년도 대비로 치러진 수능화학 1번부터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빠르게 문제 푸는 게 좀 강건이었다 보시면 되는데 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자, 손소독제 나왔고 손난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기역, 기역은 탄소화물이니 당연히 탄소가 존재하니까 가능하지요. 니은, 자, 에탄올이 증발할 때 주위로 열을 방출하니?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누구가 나와 있습니까? 네, 기와 열 흡수다 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죠. 니은, 철이 산화되는 반응이 발열이니? 라고 하는데 손난로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 방출하는 거 가능합니다. 한 10초 컷으로 3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고요. 자, 다음번 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자 x, y로부터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무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네. x라고 하는 원자가 M개의 전자를 잃었으니까 x, M플러스가 되겠네. y라고 하는 원자가 M개의 전자를 얻었으니까 y, N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풀어볼게요. 기역, 이 x는 전성이 있니? 라고 하는데 지금 양이온이 될 수 있는 물질이니까 네, 전성이 존재한다. 금속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니은 역시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이고요. 자, 디귿 볼게요. 자, 기역과 니은으로부터 만약 x to y가 형성된다면 면이라고 묻지. 그러면 붙어있는 개수비가 2대 1이면 전하량은 뭐? 자, 다시요. 붙어있는 개수비가 2대 1이면 전하량은 1대 2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M대 N은 1대 2다? 네,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에 대한 정답 5번이 되고요. 자, 3번 볼게요. 그림은 실린더에 알루미늄과 HF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후에 실린더에 존재하는 물질이다라고 하네요.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처음 보는 이 반응식이니까 우리 학생들이 반응식을 써봐. 그러면 얘가 ALF3가 되면서 H2가 된다라고 하는데 반응 개수가 F는 3이고 H는 2개니까 적어도 여기에 6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하겠네라는 걸 3 곱하기 27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뭐 분자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위에 들어가고요. 2 곱하기 27 자, Y가 2 곱하기 3이다라고 하는 것 일부러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 3, 9, 27이다라는 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4번 같은 경우는 자, 2023년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누구가 계속 나왔습니까? 승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승화에 대해서 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의 상 변화고요. 밀폐된 용기에 드라이아이스 고체를 넣었어. 고체를 넣으면 얘가 승화가 돼서 동적 병영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때 블라블라블라블라다. 자, 탐구 과정 마이너스 70도C에서 반응을 시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탐구 결과를 우리가 본다면 뭐, 지금 T2에서 무엇입니까? 평형에,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설이 옳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 찾으세요. 자, 기어. 얘들이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적절한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똔똔으로 일어나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겠지. 반응이 스탑된 건 아니지만 질량이나 아니면 뭐 기체의 분자수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고요. 자, T1에서 묻고 있습니다. T1일 때 자, 기체가 고체가 되는 속도랑 고체가 기체가 되는 속도에 대한 B를 묻고 있는데 자, T1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때? 동적 평형 전이죠. 그러면, 자, 고체가 기체가 되는 속도는 뭐, 일정하면 자, 얘가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되는 속도가 이렇게 점점점점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승화되는 속도가 이렇게 수렴하겠지. 얘가 T2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에서 이거가 1이라고 치면 얘는 1보다 작은 값이겠지. 그래서 1보다 작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T3일 때 평형이 도달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자, S가 G로 자,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는 반응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인의 자, 쉽게 4번 정답 찾을 수 있고요.